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매우 역겹고 무서운 뱀이 가늠죄로 지옥에 들어온 여인의 민감한 부위를 꿰뚫고 들어가 몸속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오는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의 지옥의 고통을 보고 온 산드라의 지옥간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쓰여져 있는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저의 손을 잡으시고 매우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지구의 중심부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문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려있었고 저희는 주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천명의 사람의 머리가 갈고리에 걸리고 소리는 수갑을 찬 채로 벽에 걸려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어디서든 수천명의 사람들이 불못에서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보자마자 앙상한 팔을 내밀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부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저를 여기에서 꺼내주세요. 그녀는 매우 고통받고 있었으며 계속 주님께 그곳에서 단 1초만이라도 나가게 해주시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부 벌거벗고 있었고 몸은 지저분한 것들로 덮여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모두 지저분했고 구더기들은 몸 전체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구더기들을 떼어내고 있었지만 약간을 떼어내면 더 많은 구더기들이 붙었습니다. 벌레들은 15에서 20cm 정도로 길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들이 그녀의 살을 개글스레 먹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울부짖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여성의 가슴에는 금속판이 깊숙이 박혀있었는데 그것은 불꽃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늠죄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죄와 관련하여 이 여성을 매우 역겹고 거대한 뱀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몸에는 6에서 8인치 정도의 매우 크고 긴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뱀은 그녀의 민감한 부위를 깨뜨리고 들어가 목으로 나왔습니다. 뱀이 들어가자 그녀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주님에게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늠죄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예주로 죽은 뒤로 7년간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6명의 연인이 있었고 가늠죄로 여기에 왔습니다. 지옥에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실 낮이나 밤이 없었고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여성은 주님께로 손을 내밀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앙카 너무 늦었구나. 구도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불길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의 하염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성직자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더럽혀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도로운 구도기들은 남자의 온몸에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의 몸은 격렬한 불에 그을려서 까맣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뽑혀졌고 살은 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점이 모두 없어지자 새살이 생겨났고 앞에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는 저는 도둑질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라는 금속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앤드루라고 했으며 교회에서 11정화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주님의 사회에 헌신하는 대신 헌금을 훔쳤으며 세상에서는 보금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도로운 구도기들은 그의 눈구멍, 기구멍, 입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마귀가 그를 계속 창으로 찍으며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걸어갔으며 주님께서는 한 남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허리부터 머리까지를 보았으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젤리오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보금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에게 다가왔으며 또한 성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로젤리오는 불과 몇 분 뒤에 차 사고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차는 낭떠러지로 추락했으며 그는 곧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 유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 그의 시야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로젤리오가 이 부분을 읽는 순간 그는 사망했고 지옥에 왔습니다. 그는 지옥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얼굴에는 아직 살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지옥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스천이 그의 차에 다가갔을 때가 로젤리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기회처럼 다른 많은 기회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보자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고결하고 영광된 길을 따르기를 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7형제 중 한 명인 산드라의 지옥간장 3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